콩 와ORY 어 개 깜짝 놀랐네 당귿 말할 수 있을 Claudiu 그룹 우리 모두 우리는 몇 년이 지난번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은 없지만 헤머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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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에 있는게 자기 아들 원수 있잖아 걔네 죽을때마다 하나씩 지우는건가봐 팔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 이제 깨달았어 I've missed your touch I have mis touching you I killed as well Actime I hunted him down and discovered a mask in his room 정국의 마 obstún 하얀 또는 경험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워지 않았어요. 지를 wilderness에서 정국의 마 Reddit아와 정국의 마치지 정국의 마치지 정국의 마치지 정국의 마치지 정국의 마치지 매우 매우 조금 더 다른려 We have one more. Then, we will be done. Look at this. I took it from Actaeon. Apollodorus tells me it is a papyrus from the Royal Council. Which means this snake is in Ptolemy's court. How does this Apollodorus know these things? He has informants everywhere. Because of his work with Cleopatra. Cleopatra? She's been declared a criminal. Cleopatra? By her treacherous brother, yes. She plans to take back the throne. She wants this snake dead as I have to kill you. And she trusts me. She gave me this. To slit his throat. It's an ancient blade that killed the tyrant Zaxes. A weapon of justice. Oh! Ingenious. Suddenly! Ah. Suddenly! You! I will go to the palace and discover who uses the seal of the snake. And I will use this. You'll find plenty of information in the royal scribe's office. He spends time at the bathhouse. Go search the palace. What's this? That leads to the docks. I can't believe Thanos had you go through the pit. You can't believe he took his hand until then. Let's get ready. Do you get a handlet? Do you see theț to handle the tengan, then? Do you buy someone? Do you have a handlet? Do you have a handlet? Do you have a handlet? Do you throw it up? Do you have a handlet? 일단 이거 칼 좀 실험해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실험해보지? 이거를 먼저 할까? 치안! 치안대원! 이거부터 해야겠다 치안! 뭐지? 권장 3배 20? 안 돼 일단은 겟나 디오스 쟤를 암살해야겠다 가자고 레벨 7이형 근데 유비소프트 게임은 항상 다 일단은 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발적화라던지 뭐 게임성이라던지 이런거 떠나서 되게 이런 그래픽적이거나 항상 이런게 쩔어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 어 그리고 한글할래 해주지 자 여기에 목표가 있어 저기에 있군 저기에 있군 근데 이 암살 거면 어떻게 쓰는거지? 이미 껴져있는건가?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던건 이제 그 뮤비게임중에 뽀아노 너무 가위바위보 그 패드가 상당히 불리한거? 그 패드가 상당히 불리한거? 그 패드가 상당히 불리한거? 그 패드가 상당히 불리한거? 그 패드가 상당히 불리한거지? 유저도 없었고 서버 문제도 심했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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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부른거 아니지? 그니까 이제 좀 암살자 같애 끌어내리게 못하나? 와 미친 딜 실화야? 와 바로 딜 뭐야? 네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칸따 칸따 어 잠깐만 나한테 수면 마취총이 있잖아 새끼 보니까 노란할! 트러플의 일 있어 워이로.. 에이! 일단 목표는 저기에 있네 쩔으로 돌아가보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후드까지 썼는데 안살자처럼 게임하는게 맞는거 같애 그동안 너무 무쌍이었어 이리로 오는거? 이리로 오는거? 쏘 암탈트리가 있다고? 아니 Tokyo 아냐 암탈트리는 없었으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아 이거 떨궈서 죽일 수 있었네 저요? 아 잠깐만 자맨 공격 방금 딜이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잠깐 자맨 공격이 딜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레벨링을 하러 온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쪼렙케예요 미션 연구실에서 2세대의 탑회 2세대의 탑회 3세대의 탑회 1세대의 탑회 3세대의 탑회 3세대의 탑회 먼저! Hey! Shit! It's like you! Drop me! Get it down! Cut you now! 아니 근데 원래 어세신크리드 쪼거 한방 아니었어요? 님들? 아니 난 왜 이거 그 안에 암살짝 칼 있잖아 나 어세... 아니 이X 오세신 칼 여기 손목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사기라도 너프된 거예요? 오세신칼 여기 관심이 없지 사냥꾼 스킬 중에 암살이 있어? 잠시만요 아 그럼 없는 것 같은데 어 된다 아 잠깐 왜 안 돼 아 이 새끼 체력 왜 이렇게 많아 아 레벨링 때문에 안 되겠다 여기 있는 새끼 다 죽여야겠다 아 잘못 보셨어요 니가 본 게 맞아 잠깐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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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 으 오.. heard of guards here are vigilant 헤! hold on! watch my back! 지금 이게 서부캐야 나 오늘 목숨 버고 깬다 이거 나 타요 이 상태로 깬다 이 상태로 깬다 이 상태로 깬다 이 상태로 깬다 이 상태로 빈 01 이 상태로 깬다 이 상태로 깬다 이 상태로 인ислrets 이 상태로 이신본 다른 서브케어? 있긴 한데 7000m인데? 이걸 어떻게든 깨는게 낫지 않을까?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이건데 이건 7000m라서 이걸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또 하나의 방법 현질을 한다 전설 근접무기팩 팩을 사서 딜로 치고 누른다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3시 10분인데 내가 3시 반까지 못 깨면은 그때 현질할게요 이거 약간 넥슨식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아 안돼 안돼 넥슨 까면 안돼 넥슨 돈을 너무 많이 받아먹었어 지금까지 윤종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현지라고 난이도 하나올리자형 현지라고 난이도 하나올리자형 난이도 하나올리자형 내가 이 건가 다는 것 같아 나이도 하나올리자형 난이도 하나올리자형 난이도 하나올리자형 개새끼들아 레벨업해서 온다 기다려 와 이거 내 심장 뛰게 하는데 이거 이 새벽에 근처 조랩들 잡으면서 아 이거 새끼야 안되겠어 근처 조랩들 사냥 좀 하면서 개새끼야 개새끼야 어 X밥틀 없나 나보다 만만해 여기 없나요 아니 여러분들 저기 반란 분테를 해볼까 저건 어때 저게 느낌표가 반란군 괴거든요? 저게 뭔진 몰라 아이 별풍선 감사합니다 저거 여기 누가 반란군 모으고 있더라고? 아 그래 이거 보니까 깨라고 만든게 아니야 이렇게 깨라고 들어가가지고 반란군이 되는거지 저 반란군 지원 그래 저걸로 하는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래 아 저는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저기 아무도 없죠? 아나씨 이 뒤지기가 그 뒤지기 같다 쟤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잖아 아, 쟤 씨 여기야 쟤쟤 쟤 쟤 밖으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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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게 안 맞지 않습니다! 쟤 쟤 쟤.. 다 돌린 것 같죠? 그니까 2랩차이까지는 암살 가능인 것 같애 아 저 새끼를 죽여야되는데 내가 너 몇시간이 걸려서라도 너 잡고 오늘 메인캐 하나 깬다 와 저 솔직히 좀 잠 와서 방종각볼려고 그랬거든요? 쌍놈새끼들 때문에 잠이 닿겠네? 마치 지금 방송을 방금 낀 것 같은 개운함이야 저 새끼들이 내 잠을 깨웠어 저 새끼를 죽여야되는데 오오오오 에이 기다려주세요! 시간은 앞!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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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뭐에? 아하! 아하!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쟤는 한방이야 랩차스 2까지는 한방인 것 Their noktaten 할아올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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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했는데 안되면 현질한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아니 내 랩이 1만 더 높았으면. 아니 시바 새끼들 왜 이렇게 세. 그 기간 아저씨들이 나보다 더 세. 잠깐만. 머리 위에 검은색 방패에 띄워져 있는게 발란곤이고. 안 들키에 검은 방패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뭔 말이지? 저 개새끼 저 해골뜬새끼들 존나 세고요. 그래서 여기 성밖에 나가가지고. 족밥들 좀 패고 올게요. 저 383m에 있는 저거부터 깨고 와야겠다. 너는 뒤졌어. 이따 패러 온다. 언젠가 죽인다. 언젠가 죽인다. 1500? 이거 전투 없을 것 같은데? 1500 xp? 배우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퀘스트 내용이 누구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배우들을 찾아주세요 이건데. 설마 배우들을 찾아서 구출해야한다. 뭐 이탄 개소리 아니지? 아 구하기면은 구출하긴가? 그냥 그 구하기가 사람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구하는 거구나. 잘못 이해했어요. 그 구하는 거구나. 구인 광고인 줄 알았잖아. 세이브 어떻게 인지 몰랐어. 내가 구출고 왔어. 다 죽인잖아. 알겠지 이 새끼야. 아 아크 시리즈에 전투나 암살 없는캠은 없어요. 그렇군. 제 생각 여러분 너무 암걸리죠 근데 내가 더 답답해 내가 내가 답답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니 자신을 알라? 맞나? 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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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상한거 봤는데? 여기 누드빛인가봐 님들 저기 느낌표 아 물음표는 제가보니까 저런 지역인것같고 이 느낌표가 켜네 여러분들 저기 아리스테레스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한국말로 똑똑히 뒤자신을 알라 한국인이에요 그게? 예?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때 그 시절 계속 초코 해야지 10초 걸어도 깨자 경험치 얼마나 주나 보자 대화만 하는데 천? 아 이거 원래 이런게임 아닌거 같은데 내가 하면은 다 RPG가 되냐? 그쵸? 아크 서바이벌도 그렇고 근데 이거 경험치 천 주는거 보면은 쟤 투머치 토크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경험치 많이 주는거임 자 지나갈게요 자 그때 그 시절 헬퍼 풀고 경험 첫내나 이제 너네는 노닥거리 시간 없어 아 여기가 기네요 제답이 없어 저 새끼요 눈앞이 막 이래요 눈앞이 막 이래요 아 하 너 이름? 너의 집? 시우아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지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인, 사인볼 받으러 가는 중이야? 왜 또, LA, LA 다졌을 때 있을 때 LA 다졌을 때 있을 때 얘기해 보시죠 아, 이카루스, 그는 정말 영광이었어 그는 1,000명을 지났고, 그는 2,000명을 지났고, 그는 2,000명을 지났고 그는 이카루스는 어떻게 사랑했지 무, 너의 신이도는 또한, 에이! 우리의 천국은 아무도 했지 에잇 겸천 이제 죽 거지? 하! 겸천 이제 아 빨리 탈출하자 퀘스트는 그래도 달달했다 2개? 뭐하야지 이거 꿀인데? 저 28미터 퀘스트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청색단 난동꾼들? 제가 구해드릴게요 난동꾼들이면 아까 걔네들보다 약하겠지 워프캐링 그러니까 이 게임 서브캐가 되게 중요해 권장 레벨이 괜히 있는게 아니었어 자 목표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쪽이군요 좀 세보이는데? 오우 대화로왔네요 돈으로 못사요 얘네 저 앞에 빨간거 터뜨리면 혹시 터지나요? 펫 랩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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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가볼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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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새끼들 도망칠 줄 알아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투 gespannt! 전투에게는 안내자 투명! 이리와!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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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와 이번엔 좋았다! 1대1은 이길 수 있거든? 니가 아무리 레벨 높아도? 어어어! 아아악! 아아악! 도움밍게 도움밍게!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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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쉐키들 저거 시바들 어 잠깐만 좋은생활 나님들 화형타를 던져 살을 길게 눌러 화형타를 전환하십시오 왜 안돼 개새끼들아 하핳 구린다아 이 새끼들아 일로와 일로와 안다아 너 말 쏘지마 아 존나 아파 니네 말 하핳 또 좋은생활 왔어 하핳 와 이 게임 처음에 재밌는지는 몰랐는데 재밌네 난이도 아주 적절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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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세 etmek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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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다이 다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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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이거 궁금한 게 V 누른 다음에 흉상을 찾으라고? 흉상이 어디에 있는거지 저거는 내가 클릭한거거든 이거 더 쉽게 찾는 법 아세요? 이거? 가까이 가보라고? 저거 이쁘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달리는 기능이 없어 그냥 원래 캐릭터가 달려 빠르게 달리고 이런게 없어 아니 나 뭘 찾은건가? 아니지 이제 현질은 아닌데지 레벡블데 넌 어디든지 저거 목소리 들리는데? 설마 달리는 기능이 님들 저 버그 걸렸어요 저 버그가 저 버그가 오 오 이래 보커다 음 오 이랩 네온 디아, 띠우 두 두 에스키! 레베 9만 대도 할만하겠지? 그리고 이게 스케일도 되게 중요해 나와 이새끼야 경험치 내놓으세요 아, 구다 씨 흠 독수리 교란 이거 하나 찍어놔야겠네 같이 싸운데 자 이제 이거 깨러 가자 됐어 이 정도면 아, 미안하다 벌써 4시야? 님들 앉아요? 늦게 주무시면 내일 힘드실 텐데 네 저 안자냐구요? 예 지금 잠도 안오고 그냥 방종하잖아요 할게 없어 되게 공허해 그래서 방송해야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방송키잖아요 방송키면 좀 막 그런게 없어 저한테 이제 방송밖에 없습니다 아, 백수라서 괜찮아? 백수가 아니라 취업준비생이에요 취업준비생 볼 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뒤졌다 이제 개새끼들 이거 이번에도 암살 안뜨면은 현질 할거야 쪼건 뭐지? 쪼 있다구 고고고고 이제 개새끼들 아니, 진짜 버그인가? 와, 이거 박크 와 개 깜짝 놀랬는데